자, 메코바이오매드 오늘 관련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해외 진출에도 기대를 모으고 있고 신사업에 적극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상황인지 먼저 좀 살펴볼까요? 네, 메코바이오매드라는 회사였군요. 아, 메코였군요. 죄송합니다. 한때 이 회사는 코로나19 진단키트 판매 호조로 매출이 450억 원 이상 나왔던 회사입니다. 코로나 유행이 끝나면서 매출도 절반 이상 줄었는데요. 최근에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받는다는 소식에서 주가가 강세를 나타내기도 했었습니다. 중동시장 진출 상황을 짚어봤는데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달 중에 회사는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사우디 한국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공장 생산 부지 협약을 맺을 예정이라는 소식인데요. 회사는 앞서서 사우디 국제산업단지 회사랑 업무 협약을 맺었었습니다. 이 사우디 국제산업단지 회사는 산업단지에 참여하는 기업별로 수천억 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할 걸로 알려져서 증권시장에서 화제를 모았었습니다. 네, 지금 최근 사우디죠. 현지에서 지금 한국 기업을 유지하는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됐는데 이런 관련 내용일 것 같습니다. 어떤 프로젝트인지 좀 알아볼까요? 네, 이게 사우디 정부에서 비전 2030 프로젝트 일환으로 진행하는 건데 사우디 산업단지 내에 사우디 한국 산업단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우디 국제산업단지 회사는 그냥 일반 민간 회사인데 사우디 왕실위원회랑 공식 협약을 맺고 이러한 산업단지 조성 추진 권한을 위임받은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우디 정부에서 좀 이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그런 개념이라서 좀 의미가 큽니다. 그 산업단지 조성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기업은 국내에서 한 20곳 정도가 참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정이 돼야 하는 거죠. 그래서 미코바이오매드도 이 중 한 곳으로 거론이 됐습니다. 앞서서 이제 산업단지 회사가 미코바이오매드를 지난 3월에 한국에 직접 와서 방문을 했었고 산업단지 입주를 위한 타당성 검토 같은 걸 진행을 했고 이 진행을 한 실사에서 통과가 돼서 이번에 사우디에 가서 공장 부지 설립 협약을 그런 맺은 건데요. 미코바이오매드는 국내의 체외진단 의료기기 회사 중에서는 유일하게 이 사우디 산업단지에 참여하게 돼서 좀 화제가 모아졌습니다. 지금 사우디부터 대규모 투자를 받을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사우디 말고도 중동 말고도 인도 그리고 브라질에도 진출을 한다고요? 네. 이 회사가 내년부터 좀 실적 반등을 위해서 해외 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이어서 내용이 좀 있습니다. 미코바이오매드가 일단 가장 공들이고 있는 국가는 인도입니다. 인도는 인도에서 빈혈 진단 시스템을 내년 상반기에 현지에서 생산하겠다. 이런 설명인데요. 인도는 잘 모르시겠지만 인도 전 세계에서 빈혈 환자가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빈혈 유병률 1위 국가인데요. 미코바이오매드는 그래서 이제 12월에 지난해 12월에 인도에다가 현지 법인을 설립을 했고 올해 안으로 생산 공장 설립을 완공하겠다. 그래서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이 빈혈 진단 키트를 생산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미코바이오매드는 브라질 진출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자체 개발한 댕기열 진단 키트를 이제 브라질의 식품의약국 감시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또 생산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네, 뭐 인도에는 빈혈 진단 그리고 브라질에는 이 댕기열 진단 키트를 수출하겠다. 이런 계획인 것 같은데 다른 지역도 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요? 다른 지역은 아니고요.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새로운 면역 진단 플랫폼을 가지고 진출해보겠다. 또 이런 설명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자체 개발한 면역 진단 플랫폼을 출시를 한다. 이런 건데요. 국내에 올해 하반기에 출시를 하고 내년에는 미국 시장 임상 허가를 통해서 승인을 좀 노려보겠다. 이런 목표입니다. 코로나19 진단 키트 때 어느 정도 면역 진단 사업의 확장 가능성을 확인을 했었던 만큼 이번에는 좀 확실한 면역 진단 플랫폼을 시장에 내놓겠다. 이런 전략입니다. 다른 지역이 아니라 다른 신사업을 준비 중이다. 이렇게 정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확실한 플랫폼이라고 하는 걸 보니까 회사의 자존심이 좀 느껴지는 것 같은데 자신감이 느껴지는 것 같은데 기존 제품과 비교했을 때 강점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면역 진단 플랫폼의 이름이 모티맥스인데 기존의 상용화되고 가장 많이 쓰는 엘라이자 방식의 진단 제품보다 들어가는 혈액의 양이 한 20분의 1 수준이면 검사가 가능하다 해서 좀 주목할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은 피로 진단이 가능하다. 네. 한 한 방울 수준이면 되거든요. 그런데 기존의 엘라이자는 100마이크로리터가 필요한데 혈액 미코바이오메드는 5마이크로리터면 되니까 20분의 1 수준만 있으면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검사 편의성을 대폭 높였다는 것이 가장 큰 첫 번째 장점이고 반응 시간도 엘라이자 대비 절반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특히 검사에 가장 중요한 1차 항체를 반응시키는데 기존 제품 같은 경우는 12시간 정도 걸렸는데 이 제품은 10분이면 된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검사 결과까지 도출 시간을 줄였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민감도, 그러니까 정확도로 이해하면 되실 것 같은데 이것도 한 250배 수준으로 많이 끌어올렸다. 이런 점에서. 그럼 획기적인 제품이라는 이야기 아닌가요? 네. 그래서 미국이나 국내 출시에도 자신감을 보이고 있고 이걸로 매출을 끌어올릴 수 있다. 이렇게 회사가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은 검사 양으로도 검사 결과를 볼 수 있는 것은 어떤 회사의 플랫폼의 생김새? 이런 거에 있습니다. 옵티맥스는 이렇게 혈액을 떨어뜨리는 부분이 나선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표면적을 좀 증가시켰다. 그래서 혈액이 중력에 따라서 떨어지면서 표면적을 계속해서 엄청 빠른 시간에 증가를 시켰기 때문에 반응 시간을 좀 끌어올릴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용액이 나선 모양을 따라 흐르면서 충분한 시간 항원과 항체 결합 반응을 유도할 수 있다. 이런 건데 우리 몸의 소장을 보시면 소장은 길이가 3m밖에 되지 않지만 흡수 면적이 테니스 코트의 2배나 된다. 이렇게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음식물이 소장을 지나면서 방대한 표면적을 활용해서 우리 몸에 충분한 영양분을 계속 흡수를 하듯이 이 옵티맥스도 항원, 항체 결합 가능한 분자 수를 많이 늘려서 아주 적은 양의 피로도 검사 결과를 높이는 이런 걸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5마이크로리터네요. 저 정도면 아까 이야기하신 한 방울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네, 혈액 한 방울 정도. 이렇게 적은 양으로도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환자한테도 좋고요. 의료진한테도 좋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백신 개발 회사, 신약 개발사처럼 환자의 피를 뽑아서 안에 항원 항체가 형성이 됐는지를 확인을 하고 싶은 그런 회사들한테서 수요가 특별히 높다고 하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국내에서 정식으로 출시를 하고 내년에는 추가 임상시험을 거쳐서 미국 식품의약품 허가 도전을 하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네, 획기적인 제품이 성공적으로 진행이 됐지만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